2020년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올해 많은 고생들 하셨고 힘드셨겠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주점 자주 놀러와주세요. 안녕! 파이팅! 안녕하세요. 할리디스 황미찬들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꼭 잡히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점 오류영합팀 진영옥입니다. 2021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장수하세요. 끝! 빨리 해라. 할리 데이비스 원주점 김다임 주임입니다. 2020년도 할리 데이비스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점 P&A 백승현입니다. 2020년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 신축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스 원주점 MC 영업팀 남욱렬입니다. 2020년 할리 데이비스 원주점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원주 할리 데이비스 P&A팀 오태양입니다. 2020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2021년은 다들 건강하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한 해가 벌써 거의 다 갔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저희 할리 데이비스 원주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비실에서 저희 1년 동안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왔다 하셨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저희 원주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스 원주점장 백승렬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내년에도 힘들겠지만 잘 견뎌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저희 원주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는 원주점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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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